기생자와 그 다음에 기생포식자를 크게 구분이 됩니다 해서 지금까지 기생자랑 찾았던 분들을 제가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는 같은 부분이니까 제가 바로 넘어가고요. 사육성 말벌의 기생자를 보시면은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기생자 엔도파라사이트 종류들과 그 다음에 기생포식자들 파라지토이드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내부기생자 중에는 크게 부채벌레류와 그 다음에 선축류로 크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기생포식자 파라지토이드에서는 이제 맵시벌류, 갈고리벌류, 그 다음에 존벌류, 대모꽃등애류, 밭날개류, 그 다음에 나방류, 나방안에는 명나방류와 창날개 뿔나방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종류들을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기생자 중에 부채벌레 종류입니다. 부채벌레는 사실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종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기생자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부채벌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한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신 것처럼 이게 내부에 기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부채벌레 앙컷입니다. 그리고 몸은 지금 현재 유충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성충입니다. 다 큰 겁니다. 그래서 앙컷은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마일벌의 복부에 기생을 하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성충 중에 수컷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렇게 기생을 하다가 수컷은 앙컷은 저렇게 애벌레 형태로 계속 복부에 남아 있는데 수컷이 이렇게 벌레처럼 이렇게 나와 가지고 비행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컷이 앙컷을 찾아 가지고 교미를 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생활사를 보시게 되면 유충이 벌집에서 들어가 가지고 아래 기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알이 발생을 해 가지고 이제 성충이 되면은 그 성충 안에 이제 부채벌레의 유충들이 이제 기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앙컷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부에 끼어 가지고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고 성충은 점점 커져 가지고 이제 번데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성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충이 벌집 내에 돌아다니다가 기생된 개체를 발견하면 거기 가서 다시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앙컷이 복부에 끼어 있으면은 수컷이 날아다니면서 찾아 가지고 교미를 해 가지고 이제 다시 그 교미 후에 이제 알을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 복부 안에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된 다음에 그 앙컷 내에서 이제 이 유충들이 발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발생한 것들이 이제 앙컷 몸에 들어있다가 이 성충이 바깥 활동 야외활동을 좀 하러 나간 사이에 그때 전부 다 벌에서부터 기어 나와 가지고 그 수액터라든지 그런 곳에 유충들이 이제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가 수액터로 날라온 다른 성충에게 옮겨 타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저쪽 벌집으로 기생하러 들어가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제 그 부채벌레에 기생된 장수말벌을 보면 이 복부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부채벌레들이 기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해부를 해보니까 이제 복부 전체에 이런 말벌 부채벌레가 이제 기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부채벌레 같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나타납니다. 즉 이 기생을 하게 되면은 말벌들이 약간 좀비화 되어 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생을 당했다 그러면은 얘들은 극도로 외부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액터에 잠깐 한두 번 나갔다 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벌집 내에서 아무 활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간이 이 부채벌레 내에서 이제 그 새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이제 끝나면은 말벌이 외부활동으로 이제 좀비처럼 나가서 외부 수액터에 가면은 거기서 이제 새끼들이 쫙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늦가을에 이제 여왕벌, 새 여왕벌들에게 이 부채벌레들이 기생을 해서 월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늦가을에 일벌들에게 들어가서 기생을 하는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월동을 하는 개체들은 전부 다 여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맞죠. 99.9%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늦가을에 부채벌레에게 기생당한 일벌들도 월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2020년도에 트랩으로 잡은 말벌 중에 보면은 일벌들이 이렇게 섞여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개체들이. 그래서 얘들은 그냥 정상적인 개체는 절대로 월동을 할 수가 없죠. 생리학적으로. 그런데 부채벌레의 기생이 된 애들은 좀비처럼 돼가지고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봄에 비실비실하게 이렇게 일벌들이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걔들은 전부 다 부채벌레의 기생이 되어서 월동을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것처럼 처음에 기생 앙컷이 수정이 된 다음에 여기 A가 앙컷이고 B가 수컷 번데기나 유충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미를 하게 되면은 몸속에서 점점점점 아래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애벌레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몸에 꽉 차게 되어 있다가 이게 나중에 수액터로 갔을 경우에 이 앙컷의 머리를 통해서 수천마리 수만마리의 유생들이 입쪽으로 기어나와가지고 탈출공으로 나와가지고 전부 다 퍼져버리는 그래서 이 종류들이 나중에 다른 말벌들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기생을 해가지고 그 벌집으로 침투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벌레에서도 이제 또 등검발벌에서도 이렇게 처음으로 부채벌레가 기생하는 걸로 저희가 발견을 하였는데 특히나 이제 이 등검발벌에서 발견된 부채벌레를 가지고 저희가 분자 분석을 해보니까 한 종이 아니고 두 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톤이라는 종류와 그 다음에 옥시오덴토 돈테스라는 종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명을 말벌부채벌레 그리고 큰턱말벌부채벌레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현재 지금 논문이 투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지금 현재 부채벌레가 기록이 국내에서 지금 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존만벌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기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존만벌 자체의 기생률이 얼만큼 되는가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거의 스물몇개의 벌집을 따가지고 전체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 기생이 아예 안된 그런 벌집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3.5% 정도의 기생률을 평균적으로 나타냈고 굉장히 높은 곳에서는 15% 정도의 기생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22개 중에 16개가 이미 기생이 되어 있어서 거의 73% 정도가 기생을 한 곳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에서 15% 사이가 굉장히 높은 기생률을 나타내는 종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털보마일벌도 저희가 보니까 털보마일벌도 이제 지지사에서 벌집을 뜯어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아주 많은 개체들이 이제 기생이 된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를 보시면은 기생률이 지금 털보마일벌집 같은 경우에는 대략 거의 한 1000마리 가까이 거의 900마리 가까이 지금 개체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8.7% 9% 가까이가 부채벌레의 기생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벌레의 기생이 되면은 좀비화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벌집을 딸 때 저희를 공격하는 벌들을 저희가 한번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13마리가 저희한테 공격을 했는데 그 공격하는 벌 중에서는 단 한 마리도 기생된 애들이 공격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즉 전혀 방어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벌레의 기생이 된 개체들은 생식도 안 될 뿐더러 거의 대부분이 벌집 내에서 그냥 서식하는 살고만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선충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내에서 아직 전혀 발견이 안 된 선충입니다. 그래서 페로메르미스라는 속에 들어간 선충인데 베스파룸이라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장수말벌에서 나왔을 때 저희는 뭔가 묻은 줄 알고 땡렬한다고 했다 보니까 선충이 살아있어서 저희가 들고 와서 선충을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복부 전체에 지금 이렇게 선충이 기생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분자 분석을 통해서 해본 결과 베스파룸이라는 종류로 동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벌살이 긴 선충이라는 이름을 국명을 저희가 부여를 하였고 그런데 이 종류가 유럽에서 등검발벌에서 발견된 선충과 동일 종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베스파룸이라는 선충이 서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저희가 기록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두번째로 이제 기생포식자 중에 파르지토이드 중에 첫번째로 맵시벌 종류입니다. 그래서 국내 맵시벌 연구팀들이 이제 분류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라티블루스 속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쌍살분류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얘들이 이제 벌집에 접근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미믹을 통해서 접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니포네시스 쌍살벌 벌집에 이제 이렇게 라티블루스 종류들이 이제 태어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벌집 육방을 이렇게 자기 코쿤으로 막아버려가지고 그 안에서 발생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벌집 안에 이렇게 코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송충이 되면 이렇게 탈출공을 만들어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나오는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라티블루스에서 한 두종종도가 지금 맵을 집에서 기생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인데 우연치 않게도 저희가 사진을 찍다보니까 쌍살벌 특히나 왕바다리나 또는 별쌍살벌 집에서 라티블루스 종류들이 지금 침입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진들이 종종 찍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적어도 몇 시간 정도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접근했다가 빠지고 접근했다가 빠지고 왜냐하면은 얘들이 접근을 하면은 쌍살벌들이 어느정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얘들이 결국은 뒤로 빠졌다가 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는데 결국은 결국은 기생을 하는 거죠. 기생을 해가지고 이 벌집 안에 자기 알을 놓고 해서 기생의 성공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이제 갈고리 벌입니다. 트리고날리데이 갈고리 벌 종류인데요.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땅벌집을 하나 땄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 땅벌이 아닌 다른 벌이 돌아다니기 위해 저희가 잡아서 보니까 이제 이 새로운 갈고리 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저희가 이제 땅벌사리 갈고리 벌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하필 이 종류는 저희가 채집하기 딱 1년 전에 중국에서 신종으로 발표한 종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1년만 빨리 발견을 했더라도 저희가 신종을 발표할 수가 있었는데 뭐 늦긴 하였지만 어쨌거나 이 갈고리 벌이 이제 땅벌집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기생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여기 그때 당시 채집했던 참땅벌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종 정도 더 있던데 보니까 제주엔시스라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가 이제 국내에서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기생에 대한 공식적인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미 제주엔시스가 기생을 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어디 그 책에서 기록을 해놓았고 말벌사리 갈고리 벌이라고 하는 국명을 이미 지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엔시스 자체가 국내에서도 이제 말벌류에 기생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포지션이 이제 세 번째로 존벌입니다. 존벌 존벌도 굉장히 작은 종류인데 저희가 존벌로 기생이 일어난 그 쌍살벌 벌집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잡아서 저희가 분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에라스무스 자포니쿠스라는 종류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국명을 일본 쌍살벌사리 존벌이라고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폴리스티스 종류가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살벌사리 존벌이라고 저희가 국명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벌도 보면은 한 번 쌍살벌 벌집에 이렇게 기생을 하게 되면은 쌍살벌집 전체가 붕괴될 정도로 굉장히 기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러한 벌집에서 찾은 개체수가 거의 뭐 한 150여 마리가 태어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살벌 벌집에 이 에라스무스 존벌들이 기생을 하게 되면은 종종 뭐 일부 부분만 기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크지 않는 벌집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기생을 당해가지고 벌집이 붕괴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예 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번데기를 까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이제 태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볼 수 있을 거에요. 이것처럼 아예 벌집 자체가 기생벌, 존벌에서 돼가지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수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점점 벌집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대목꽃등의 에류입니다. 대목꽃등의 에류.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알려져 있는 종류가 장수말 벌집 대목꽃등의 스즈키 종류가 이제 저희가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꽃등에 연구하시는 분께서 이제 참 대목꽃등의 코라나 종류도 분명히 벌집에서 기생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한번 채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장수말 벌집 안에 지금 현재 여기 이제 큰 게 말벌류 알이고 작은 게 대목꽃등의 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알들이 지금 안에서 이제 기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장수말 벌집만 기생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베스파 말벌류 대부분의 집에서 기생을 하는 것으로 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 단계별로 쭉 보면은 벌집 밑에는 이렇게 유충들이 주로 사는데 벌집 안에 이렇게 번데기화 되어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게 이렇게 검은색의 벚꽃은 파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수말 벌집 대목꽃등의 발생 단계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벌집 밑에 정말 엄청난 수의 애벌레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물론 이렇게 벌집 내에서 번데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약간의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은 저희는 이 장수말 벌집 대목꽃등의 류가 대부분 벌집에서 떨어지는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잔존물 죽은 개체들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생도 약간의 있지만은 아무래도 밑에서 서로 서로 공존하는 이런 공생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결과가 나오면은 이런 공생과 관련된 저희 연구들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말벌 실험을 하는 도중에 주변에서 이제 참대목꽃등에가 와서 이미 벌집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대목꽃등에도 장수말 벌집에 기생한 것을 저희가 처음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나방류입니다. 나방류. 그래서 나방류도 이제 지금 기존에 우리나라에 기록이 되어있는 게 이제 음문의 줄병나방과 세모창날개 뿜나방 이 두 종류가 왕바다리집에서 기생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7, 8년 정도 조사를 해보니깐 베스파 집에 거의 대부분의 집에서 기생을 하는 것으로 다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유충들이 벌집에 구멍을 뚫고 다니면서 주로 벌집에 펄프를 먹지만은 종종 애벌레라든지 뻔데기를 만나면은 그 애벌레랑 뻔데기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안에 애벌레랑 그런 종류들이 이제 다 죽게 되는 거죠. 특히나 자기들의 이제 서식을 위해서 이 실크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크화가 되어버리면은 여왕벌이 알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벌집이 점점점점 기생이 커지면서 붕괴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음문의 줄병나방이고 이게 유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쌍살벌집은 아예 완전하게 기생이 되어 가지고 붕괴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고 그 다음에 세모 창날개 뿔나방 또 보면은 이렇게 기생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벌집 자체가 붕괴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이렇게 애벌레들이 구멍을 뚫고 다니는 그런 구멍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해서 벌집이 기생을 당하면은 거의 붕괴되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나방을 하나 저희가 또 찾아가지고 이제 국명을 붙였습니다. 노랑무늬 비단명나방이라고 이제 국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기 이제 전주 쪽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저희가 조사를 더 해보니까 진주라든지 구례, 성주 일대에서도 이 나방이 계속 나오면서 남부지역에서는 이 종류가 지금 이미 근데 이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기록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문도로 쓰고 있는데 논문도로 써서 이제 기록을 한 종류들인데 이미 남부지역에서는 벌집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생식기도 뽑고 그 다음에 DNA 바코드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최종 동정을 했을 때 노랑무늬 비단명나방이라는 종류로 저희가 최종 동정을 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외래종 등검말벌에 또 이제 앞서도 굉장히 많은 포식자라든지 기생자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 등검말벌집에서도 나방이 기생하는 것들을 저희가 종종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벌집을 안에 보면 이미 이게 이제 1차 벌집인데 1차 벌집에 송충과 애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가지고 이미 벌집 자체가 전부 다 오염이 된 그런 현상들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아까 새로 발견되었던 노랑무늬 비단명나방 이 종류도 진주에서 벌집에서 이 종류가 나오게 되면서 외래종에서도 처음으로 발견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반날개류입니다. 그래서 이 반날개류도 거의 포식자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아직 그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만 이 반날개류도 보면 아까 대목고등애류와 똑같이 이 반날개류도 실제로 벌집 위로 올라가서 뭔가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벌집 밑에 배설물이라든지 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 유충들이 막 파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배설물을 정리해 주는 그런 이제 분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반날개와 말벌류관에는 또 어느 정도의 공생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추측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땅벌집에서 저희가 큐어디우스 속에 들어간 종류를 처음 발견을 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신종후보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동정이 안 돼가지고 좀 더 추가 개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채집을 하고 있는 종류인데 동정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실 부채벌레라든지 이런 종류들을 보면은 기생률이 일본 기록에 보면 1%를 넘지를 못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본 결과 뭐 평균적으로 3%에서 한 7, 8% 많게는 한 15%까지 기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기생자 중에서 부채벌레가 가장 벌집을 쉽게 붕괴시킬 수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방류나 존벌들도 종종 베스파 종류 말고는 쌍살벌 종류 중에서는 이 종류들에 의해서 벌집 붕괴가 종종 일어나는데 실제로 말벌 베스파 종류가 이런 기생에 의해서 붕괴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천적이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이게 기존에 그런 다양한 물리화학적인 방제법을 능가할 수 있는 까지는 아직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얘들을 뭐 기생자들을 사육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발전된 기술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그 천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종류들을 저희가 쭉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목꽃등이나 밭날개 같은 경우에는 파르지토리드 기생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생관계의 역할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포식자와 그 다음에 기생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쭉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발견되고 난 후에 저희가 추후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발표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